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패거리는 지금 전방에서부터 후방에까지 우리 국군들 완전 무장 해제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최전방에서 방호벽을 전부 허는 것을 직접 촬영을 했고 직접 취재를 했고 또 이 땅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했고 촬영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황진무 대표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신석을 목사님께서는 월남의 구치 땅굴 현장도 또 직접 목격을 하시고 그 참상을 또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무렵부터 지금 땅굴 현장에서 땅굴 탐사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땅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세력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교탄 집회에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이미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정상적인 어떤 우리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같으면 헌법을 준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의에 따라서 사과도 하시고 어떤 양심적인 그런 처신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미삼아서 좌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지만 공산주의자인 이 문재인 세력들은 절대 그런 양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문재인 내려와라 하야하라 하더라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 세력들은 지금 땅속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국민들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또 한 번의 정치 노름을 하기 위한 다음 청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에서는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철동같이 철책을 지킨다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땅속으로 배한민국 깊숙이까지 땅굴을 파고 천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철책을 지키는 것은 헛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디데이 때 철책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병사들의 우리 아들들의 뒤통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땅굴을 찾고 있는 그런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육군의 탐지과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굴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방에서 찾고 있습니다. 천방에서 지금까지 몇 년째가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제4 땅굴이 발견된 1990년 3월 이후에 29년 동안 지금도 단 한 개의 땅굴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땅굴을 찾는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미 땅굴은 대한민국 깊이까지 들어와서 팡팡 다이아맛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후루룩 후루룩 태한민국 소리를 내고 그러한 소리를 지상해서 우리 국민들이 듣고 제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것이 땅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생업에 존사라고 이렇게 너스리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그냥 지하실 것입니까? 안됩니다. 저희가 찾는 유튜버가 그 문제를 이 문제를 너무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땅굴을 드러내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힘없는 민간탐사들은 관정을 해서 수십미터 아래까지 공항을 뚫고 그 속에 녹음기를 놓고 거기서 발파하는 소리와 차감기 소리를 첫 침묵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이렇게까지 들려줬는데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문재인!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내일 문의 땅 속에서 그들의 무리들 붉은 무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 문제를 외쳐주시고 이 문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많은 제보들을 우파 유튜브들에게 제보해 주시고 저희 선구자방송이나 남친닷굴 탐사대회 제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이 들을 말씀이 있지만 시간상 여기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이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이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쇄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명은 엽서 서신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의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이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기반인데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봐요 아